뇌베르가 안맞지 이러면 레벨이 안맞지 저게랑 높이가 이건 아닌거 같애 저번에 이게 정화조라고 했거든 작품이야 초년 꼬마 뭐야? 뭐냐? 아니 이건 이건 아닌데 이따가 여기서 저거 뚫으면 뭐 나오나 안 나오나 봐야겠다 저거 뚫으면 저쪽 다시 뚫어야 될 것 같고 잠깐만 후레쉬 가봐 저쪽 다 뛰어야 되는 겸? 뛰어서 해야죠 아 어제 저녁에도 저 앞집에 또 9시에 물을 닦고 가니까 손님이 막 화내보는 거야 근데 왜 지금 사장님한테 손님이 막 화내보는 거야 근데 왜 지금 사장님한테 물을 닦고 가니까 perspective 꼬부님 꼬부님 나서 채원 찍어봐 채원 찍어봐 배관 지금 물이 꽉 찼잖아 찼어? 채원 찍어봐 채원 찍어봐 채원 찍어봐 채원 찍어봐 한참을 내려가 한참을 가 여기 여러개가 만났는데 여기서 막히면 돼 똑같아 10m 갈루탐지 찍어보자 저쪽으로 가나 내가 바꿀게 200만여? 네? 진짜네? 이거네? 잠깐만 이거라고? 설마 이건가보네 이거 똥배가 아니라고? 잠깐만 저기 드라이버를 뭐 갖고와봐 여기요? 중리동 여기 찾잖아 아까 찬 같아 어디 사무실 오셨어요? 일단 전화드릴게요 어 봐 꽉 찼잖아 이거 얼은거야 얼은거 노출돼서 얼었네 이거 맞네? 200만여? 맞구만 기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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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이씨 이비야 그게 얼은거야 아이씨 노출돼서 에휴 됐다 잠깐만 뭐야 이거 아이씨 이비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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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뭐야 이거 꽉 차있네 이거 이건 뭐지? 하수백 아닌가?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일단 뚫자 뚫어보고 여기 여기 지금 갈로탐지기가 잠깐만 이베관인거 같은데? 여기 밑에 있나?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잡히질 않네 어 여기야 이거 이거 자 내가 카메라 움직여 볼 테니까 여기서 덜그덜그덜 소리 나나 봐봐 저거 얼은거야 얼은거 나도 안 찍는데 얼어요? 백안이 얼게끔 해놨잖아 분명히 소리 들어봐 나지? 네 나지? 어 거 봐 나지? 확실히 찍어봐 동영아 찍어봐 나카 나지? 넌 chains 소리가 나요? 네 찍어 소리 나는거 정화조 가봐요 정화조 가봐요 네 원쪽이야 여기 나오잖아 찍었죠? 뭐 나왔어? 잠깐만 잠깐만 볼게 내가 볼게 옆에서 나오네 그래서 혹시 후레쉬 잠깐만 내가 볼게 아니 아니 여기 있다 맞아요? 응 아 이거는 상관없는가 보다 이거는 기름이다 기름 나와 여기 옆에 나온거야 뭐야 이거? 뭐야 이거는 혹시 내가 돌리면 이게 여기 돌아가는거 나오는거 봐봐요 나오나 여기 여기 안 좋은가 보는데 이는 안 좋은가 보는데 뭐야? 뭐야? 후레쉬 줘볼래? 여기 뭐가 더 걸려있어 좀 돌려야돼 내 신호에 넣어봐 물이 싹 안 빠지잖아 물이 빠져야되는데 저쪽 물 나오는거 한번 확인해 줘봐요 나 좀 더 돌려야될 것 같아 여기 봐 신호에 안 빠지잖아 아직 안왔지? 안 들어왔지? 들어왔어? 들어왔지? 저쪽 가봐요 저쪽 저쪽 가봐요 저쪽 정화조 정화조 찍어요! 아 잠시만요 엄청 오 온 오 ~~~ !!!! ~! ~~ ~~~ ~~ ~~ ~~ ~~ ~~ ~~ 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라씨 이리로 와봐요. 원이 나왔어. 봐봐. 에어컨 배관 누가 꽂아놨어. 에어컨 배관 여기. 잠깐만. 펑 나가자 이제. 저기 가봐. 아니 건드려 봐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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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고 같이 찍어 동영상 내가 움직일 테니까 내시경 찍으라고 나 이거 찍고 봐봐 나 찍고 나 찍고 내시경 찍어 동영상 찍어 움직이잖아 올라가지? 어 오케이 도라나 봐봐 받쳐놔야겠다 응 달라고잖아 이제 도라나 봐봐 으이씨 도라나 봐봐 너무 높게 이렇게 빠지잖아 빠지나요? 응 여기가 가맥가스 더 높으니까 나 요쯤에다가 갈게 오케이 됐잖아 자 됐어 그래 됐어 됐어 엄마가 나가서 해? 예 보물이 나왔네 보물 보물이 나왔네? 아 돈 나와가지고 돈 추석하려고 똥통해서 돈이 나와가지고 돈 추석하였어 똥통해서 돈이 나와가지고 오오오오 오오오 굿 굿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